이 양혼을 삼켜주마! 두이로우! 두이로우! 반가 봅니다. 뭔가 얼굴이 굉장히 초췌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네! 이상하네. 아 그리고 어제랑 오늘이랑 자꾸 이쪽 눈이 간지러운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긁었더니 좀 부은 것 같아, 이쪽 눈이. 이분 유명 유튜버 말숙이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 저랑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보니까 술 멀겁게 취해가지고는 그 진도 근처에 있는 섬에 가지고 뻗어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때 그 사진을 올린 거를 봤는데 그냥 저때 그냥 너무 낫구나. 방송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보이든지 너무 낫구나. 그냥 광대의 길을 걷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걔는 말숙이로 두고 평소에는 두단이로 살아야지. 지금처럼. 그래서 두단이랑 말숙이 중 누가 더 본 모습에 가깝니? 말숙이가 거의 저랑 가깝습니다. 왜요? 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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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승이 직전 단계. 그때가 딱 말숙이였어요. 차라리 편해. 원투데이 볼 사회 아니잖아. 앞으로 이제 두승이의 모습도 착착은 정해야지. 야방에만 나가면 어떤 자신감이 샘솟는 이유? 그냥 야방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님들이 재미없잖아. 그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임. 해야 되니까. 야방만 나가면 애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날뛰는 두승이 되더라. 집안에서도 얌전한 건 아니야. 얌전한 건 아닌데 그냥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할 뿐이야. 혼자서는 잘 노는데 남한테는 말을 잘 못 걸 뿐. 근데 밖에 나가면은 안녕하세요. 님들이 또 저의 모습을 보는 걸 또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별거 없어. 17두단? 죽었어요. 17두단, 19두단, 이제 21두단. 이게 2년 사이로 살짝 얼굴이 좀 변하거든요. 이마가 2년 주기로 넓어진다고? 뭔 소리요? 어? 2년 전에 좀 좁힌 건데 이게. 오늘의 동기는 국수예요. 이거 살짝 지금 불었어요, 살짝. 배달 온 지 좀 돼가지고. 그래도 국수는 국수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면허 있어. 근데 나 요즘 약간 차를 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아침에 시간 날 때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올리브영 같은 데 구경하고 그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가끔 택시가 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택시가 안 잡히는 거에서부터 막혀버리면은 나가기가 싫단 말이지. 근데 차가 있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차가 좀 땡기 시작해 요즘. 운동도 가려면 맨날 택시 타워 가야 되잖아. 바꾼 데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차를 있으면은 택시 타워 가면 되니까는. 지인한테 운전 배울 거면 손절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나 저혈압으로 골라라. 뭔 소리야 그게 또. 나 운전 잘해. 너는 살살 땡그랬어. 차를 살지 안 살지는 고민이에요. 아 더워. 딩돌아. 우리 방도 너무 더워. 진정. 일단 이것 좀 냅두고 올게요. 야옹.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 두가나 집에 있는 모든 물품 가격이랑 메이플에 투자한 7천만원이랑 뭐가 더 비싸냐? 그래도 메이플 길게 보면 좋아. 장난하나 이거. 근데 진짜로 님들아. 저 이 정도 쓰는 거 후회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 옛날부터 꿈이었어. 메이플에 돈 많이 쓰는 거. 진짜로. 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메이플이 했을 때 흙수저여가지고 한 달에 캐시 충전도 별로 못했어. 해봤자 막 10만원, 20만원? 용돈 긁어모아가지고 그거밖에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메이플을 하다보면은 로얄 나오면 매일 이렇게 지르고 큐브 나오면 매일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부러웠어요 저는. 저는 진짜 맨날 패치 나오면은 구석열고 짱개상점 털고 보스 맨날 돌고 부켓 다 잡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템 모았는데 그래가지고 현재를 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돈 벌면은 현재를 해야겠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해보지 않았다면 그거대로 후회하지 않았을까? 두단이가 메이플에 투자한 건지 망한 건지는 아니라고? 메이플 하면서 흥한 건 아니야. 흥한 건 아니고 낫배드. 낫배드 유지를 하는 정도? 메이플 해도? 모든 게임 현질 값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아 근데 저는 게임에다가 막 아끼고 싶진 않아요. 진짜로. 물론 펑펑 쓸 생각도 없지만 저의 마음을 안 알아주시네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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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스 진짜로. 고맙습니다. 주인공야